왠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은 삐? 왼손은 왼손이라 그런가봐 아니네? 오빠는 양쪽 딸짜네? 안 해봤던 거 하니까 재밌네 이제 요걸로 이렇게 요걸로 더 가릴게 두 번 돌려줬는데 더 돌려줘? 길길길길 좌지 오랫동안 굴러야 우유 오랫동안 와우 오우 미니 왼손 쟤네가 아예 빠지는건 아니고 늘어나고 죽었다가 고정만 되면 되는거죠? 어떻게 할거야? 나는 그냥 내꺼는 여기서 그냥 끈을 길게 빼가지고 할거거든? 이게 어떻게 자른거야? 외곽상만 자른거야 그린것도 내가 약간 여행때 그렸을때 딱 했을때 이게 걸려서 빠지지않은지 모르는데 다음날까지 pourra 좀owa있더라구요 조금이였다가 기다리던거예요 이리 들어가는데도 빠지는데 좌우여 자 이 개 자 이 개 자 이게 이게 길이가 좀ilen다 이렇게 이렇게 치우벌이 치우벌이 2번째 구멍을 뚫을때는 하나짜리도 있어 이제 바느질하면 돼 이 부분은 센터를 잡고, 센터를 잡고,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다시 이쪽으로 질타합니다. 안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첫번째 구멍으로 들어와서 다시 첫번째 구멍으로 다시 들어와. 그렇게 해서 이 위에를 한번 잡아주는 거야, 이 윗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다음 구멍은 이렇게. 계속 그렇게만 가면 돼. 일단은, 연체면 몇번 더 넣어도 상관없잖아, 몇번. 그때는 그냥 통과.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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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